este우TV의 11.RM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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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된다! Mnet 아이랑은2NA 24명의 지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아이랜드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할 스토리텔러, 송강입니다. 꿈인 줄 알았죠? 저 진짜 광고를 잘 못 하셨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방금 전까지 새롭게 바뀐 아이랜드의 분위기를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그곳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아이랜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지금부터 시작되는 입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대박. 갑자기 또 떨리네. 입장 테스트는 100%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진행되고 여러분이 준비해온 유닛 무대로 팀 평가가 아닌 각자 개별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달라졌다. 12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으며 입장 테스트는 스스로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바뀌었네. 그럼 완전 달라질 수 있겠네.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고 프로듀서님들 평가 100%니까 정말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입장 테스트는 프로듀서 5명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아이랜드2 NA 프로듀서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왜 그냥 내 손들인데? 프로듀서들은 각자 아이랜드로 갈 수 있는 티켓 아이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5명 중 3명 이상 과반수 선택을 받아야만 아이랜드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3개 이상의 아이를 받으면 아이랜드 인 아이랜드 2 2개 이하의 아이를 받는다면 아이랜드 아웃 아이랜드 아웃 그라운드로 가게 됩니다. 아 나 가고 싶어 가야 되는데 나 빨리요. 오늘 정말 즐겁게 무대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입장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갈 수 있어. 아 오늘 밤 강렬한 처진상을 남기세요. 잊지 마세요. 아이랜드의 정원은 12명입니다. 엠넷 아이랜드2 NA 입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제주도 양스 여기 미쳤다! 나도 춤추고 싶다. 진짜 여기서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해! 네 명 모두 표정이 너무 좋은데 라인은 왜 이렇게 화려하죠? 이 팀은 비주얼이 성숙하고 뭔가 섹시한 느낌이 들어요 이 마이라는 친구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트렌디한 페이스 아닌가요? 너무 눈에 튀어요 약간 신인류 같은 느낌 여기 너무 대단하게 본 줄 아세요? 최정은 님은 24일 평가 순위 1등입니다 월말 평가 최다 1등이래요 이거는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네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보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 매력을 잘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친구 24일 평가 순위 평균이 이 팀이 제일 높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12권 안에 드는 친구들 약간 에이스들이 모인 팀인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무슨 노래? 에스파이 드라마라는 에스파이 드라마라는 높은 음도 높은 음이지만 기기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만약에 소화를 한다면 이 친구들의 보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퍼포먼스 또한 쉽지 않아요 풀어서 임팩트가 센 게 아니라 강해서 임팩트가 센 안무들이라서 정말 잘하면 진짜 대박이고 못하면 정말 애매할 수 있는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너무 기둥이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뭔가 실루엣보다 달라 사기야 사기 우와 분위기 실력파 멤버들 드라마팀이 어벤져스 팀이라 자체 평가에서 1팀이었던 정은 언니도 있고 Are You Next에 나왔던 지민 언니도 있고 올만큼 높은 퀄리티의 무대를 준비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매력 있는 페이스를 가졌네 이 친구도 되게 그룹 같네 이미 완성형 팀 같지 않아요? 스탠바이 화이팅 아 기대된다 기대돼 아 나 너무 기대되잖아 지금 일단 1등이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큰 기대가 돼요 간다 간다 기대돼 너무 예쁘다 와 진짜 공주 같아 공주 피부가 왜 저렇게 하얗고 커 와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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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우 와우 여 여 암제 드라마 티키티티 다 감는 걷다가 wikki wikki by this room 날 깔아오는 넌의 빛은 poxy 넌 모든 걸 당겨 둔 Oh my god 나처럼 You better watch out 이미 다 쓰는 room 달려가서 있어 room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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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na not rol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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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na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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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na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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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na bat it OH up, bitch dance taladad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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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inding water tutututututun 새겨 여름 난 It's time to go 후회 없어 남았어 난 깨버렸지 늘 따라서 지금 들어오세요 참기름 엄청 잘하는데? Yeah I'm coming I'll bring, I'll bring 호텔 호텔 호텔